스타분이 함께 오셨는데요 바로 리퐁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번에 오신 중국의 대스타죠 리퐁씨인데요 2007년 오디션 프로그램 연예계 데뷔해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드라마 연기까지 변경하면서 중국의 톱 배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환호네요 리퐁을 외치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어 통역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아 뭐 영어로 살짝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첫 번째로 에이징에 오신가요? 네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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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 저의 첫번째 한국에 참여 행동 어 어떻게 생각해 특별히 응원해 요즘 한국에객 hart은 정말 행복해요 하하핫하하하 하핫하핫하핫하핫 아 오늘 권씨까지 함께해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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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퐁 씨께서 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행복하다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보자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이퐁. 저는 리이퐁 씨 news시간을 만나뵙게 되네요. 이렇게랑 가입되어 있는 리이퐁 씨는 이 리이퐁 씨의 1,5章을 만나면 인사에 있는 리이퐁 씨는 이 리이퐁 씨는 인사에 있는 리이퐁 씨는 이 리이퐁이Cómo 데뷔의 디지털을 만나면 이 리이퐁 씨는 제 리이퐁 씨가 보통은 그녀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녀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음... 여러분이 많이 봤을때까지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는 그녀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녀를 입고 있는지? 어떤 그녀를 입고 있는지? 음... 어... 너무 많이 생각했을 때 중국의 팬들이 많이 왔을 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에서 조금 더 비판다. 한국의 대사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셨다면 어떤 문제를 하실까요? 저는 어떻게 알지 못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의 대사님을 말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도 한국의 대사님을 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직도 안전한 문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동향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예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l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예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예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많은 중국 연예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시아의 세력이 그리고 아시아의 스타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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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